안녕하세요. 저는 러브 민남메의 규민 시민입니다. 러브 민남메 하나 둘 셋 넷 나는 난다 양철로 만들었죠 아주 친절하고 힘이 세지요 하지만 나는 심장 없지요 나도 심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난다 양철로 만들었죠 아주 튼튼하고 힘도 세지요 하지만 나는 심장이 없어요 나에게 심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패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러브 민남메의 배그민입니다. 나 시민입니다. 러브 민남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꽉꽉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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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